전남과 경남 지역의 공사 현장을 돌며 전선을 훔쳐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수십 차례에 걸쳐 훔친 전선의 길이만 무려 33km가 넘습니다. 권남기 기자입니다. 철도 공사 현장 한쪽에 매설해 놓은 전선이 뚝 끊겼고 안쪽으로는 구리선 다발이 보입니다. 58살 정 모 씨 등 2명은 철도나 공업단지 공사장을 찾아다니며 이 구리선을 노리고 전선을 훔쳤습니다. 지난해 8월부터 45차례에 걸쳐 훔친 전선은 6억 4천만 원어치 길이는 33.2km에 달합니다. 정 씨 등은 전기가 흐르고 있어도 분전함을 찾아 전원을 차단한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이들은 훔친 전선의 피복을 벗긴 뒤 구리선만을 골라내 고물상에 넘겼고 고물상에선 이를 다시 전선 제조업체에 팔았습니다. 경찰은 이 과정에서 고물상 업주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. 경찰은 정 씨 등 2명이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출소한 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또다시 전선을 훔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.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.